진짜 눈에 위해선 론드으로 할래 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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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이준에 초식동물이잖아 그래도 양이 우주들이 화나면 무서워 안 내 화내 안 내! 얘네 우리 무서워해 이걸로 찍어줄게요 여기는 일단 저희는 오늘 승마를 하러 왔고요 또 하와이에서 하는 승마를 정말 다른 곳으로 왔어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봐 한번 뭐라고? 손재현 이름 얘기해봐 갈까? 아 잘한다 손태? 저거 걸어가보세요 이걸로 오랜 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말 아 말 이쁘라 얘 이쁘라 그 말한테 형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어려움이 없었고요 이건 농담이고 제가 사실 3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했던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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